지윤이 사고 난 날 밤에 말이야. 지윤이 만났어? 우리 의원님 좀 무섭다는 생각도 했어요. 내가 인터넷에 폭로했어. 이제 곧 다 끝날 거야. 조건은요? 남궁술법 반대해 주시지요. 사모님 주변에 얼쩡거리지 말고 협조를 잘하라고. 어쩔 수 없어. 더 큰 걸 위해서. 난 진짜 지금 아무도 못 믿겠어. 지윤이 사고 난 날 밤에 말이야. 지윤이 만났어? 우리 의원님 좀 무섭다는 생각도 했어요. 내가 인터넷에 폭로했어. 이제 곧 다 끝날 거야. 조건은요? 남궁술법 반대해 주시지요. 사모님 주변에 얼쩡거리지 말고 협조를 잘하라고. 어쩔 수 없어. 더 큰 걸 위해서. 난 진짜 지금 아무도 못 믿겠어. 지윤이 사고 난 날 밤에 말이야. 지윤이 만났어? 우리 의원님 좀 무섭다는 생각도 했어요. 내가 인터넷에 폭로했어. 이제 곧 다 끝날 거야. 조건은요? 남궁술법 반대해 주시지요. 사모님 주변에 얼쩡거리지 말고 협조를 잘하라고. 어쩔 수 없어. 더 큰 걸 위해서. 난 진짜 지금 아무도 못 믿겠어. 지윤이 사고 난 날 밤에 말이야. 지윤이 만났어? 우리 의원님 좀 무섭다는 생각도 했어요. 내가 인터넷에 폭로했어.